청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있는 월간 뉴이 있죠,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남 한평으로 가서 이장까지 지낸 20대 청년의 소식 들어봤는데 오늘도 귀촌 청년 소식을 준비하셨죠?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귀농귀촌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청년들이 인프라와 일자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으로 간 이유가 있겠죠. 제가 대도시에서 전북 완주로 내려온 6명의 청년들을 만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한 버스터미널 건너편 작은 책방. 도시를 떠나온 귀촌 청년들이 매일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은 왜 도시를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을까. 주변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고 취업을 잘했는데 계속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됐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진짜 다르게 살아보려면 환경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울에 사실 돈 벌리는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뭔가 다 돈 버는 일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착하게 돈 버는 일 중에 최고봉이 농사가 아닌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천여 명. 가구 단위로 보면 37만 7천여 가구로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청년층이 이끌었습니다. 30대 이하 인구만 23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청년이 주축이 돼 마을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청년마을 등 귀촌 청년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시작한 청년마을 사업은 충남 청양, 경북 영덕 등 지난해 12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귀촌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 농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부분은 좀 주거적인 부분? 지금 계속 집값도 오르고 서울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완주는 그래도 조금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환경이 그래도 낫다. 희망은 있다. 이렇게 완주에 왔을 때 가만두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든 같이 걱정해주고 뭘 하고 싶냐.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주는 친구들, 어른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시골이 더 기회가 많을 수 있겠다. 실제로 30대 청년들의 귀촌 이유 1위는 직업, 2위는 주택이었습니다. 20대 역시 직업이 1위를 차지했고 가족과 주택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선 몰랐던 교통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더 불편하더라고요. 버스가 와야 되는 시간에 안 오기도 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자전거 여행하면서 시골 다니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차도 안 내고 진짜 아름답다 했는데, 막상 교통으로서 나의 출퇴근으로서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끔 진짜 사고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저희 집 가는 길에. 귀촌 생활에 만족도, 불만족도 동시에 느끼는 청년들. 다만 여유로운 분위기와 귀농 성공 신화 등 미디어가 보여주는 단면만 보고 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옛날 전원일기 같은 걸 생각하고 오신다고 하면 풍경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그걸로 관심이 써오는 청년들이나 귀농기촌 인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느 정도 내가 농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농사로 돈을 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지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청년들은 각 지자체에서 쏟아내는 귀농기촌 정책도 청년 유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도시보다 오히려 시골에 더 기회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는데요. 들어보니까 청년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들이 농촌을 찾은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좀 더 다양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자리와 좋은 인프라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떠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만나본 귀농기촌을 어려운 선택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업농이 되는 등 농촌의 상주에서 바로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내려오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귀촌 정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정착하기 전에 지역을 경험해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을 경험해보고 정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들도 청년들의 귀촌을 돕고 있고 아까 리포트 보니까 청년들이 직업으로서나 아니면 주거 문제 이런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처음에 농촌살이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네, 물론 귀촌 청년들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는 것인데요. 어쩌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는 도시 청년들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 속 두 청년은 고산 시내에 서점 겸 식당을 차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영농을 준비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에 동참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엄연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건데요. 농촌의 끈끈한 관계망 등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즌별로 필요한 일들 여름에는 지금 같은 시즌에는 지역의 모내길을 돕거나 지역 축제에 가서 스텝을 하거나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들이 그런 장기적으로 지역에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결국 청년이 잘 뿌리를 내리려면 각 지역사회가 좀 많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간 요있죠.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주는 청년 정치인, 일명 정치인이 주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정치의 첫 발을 디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까지 여야 청년 정치인을 만나 청년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